파나마 운하 이번 확장 개통은 아시아에서 북미로 화물을 더욱 빠르게 연결하지만 전세계 해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형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로 몰려들기 때문인데요. 1만 TU급 이상의 대형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에 투입되면서 기존 북미항로에 운항되던 4천 TU급 선박들이 아시아 영내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중견 선사들의 주 무대인 아시아로 북미 운항 선박들이 유입되면서 해운업계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